스킬 밑에 보면 기술 밑에 나와있다 1밖에 없어 난 필터 레벨 4야 그래서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1이라고 지금 내가 1이라고 나도 3이니까 가볼까? 나중에 갑시다 나중에 밖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래? 나중에 갑시다 나중에 갑시다 나중에 네 갑시다 저거 저거 업그레이드 어디서 하는거지? 지금 못하나? 의료동 의료 의료동 또 누가다네 누가다? 오염 지역 그것만 내가 올렸어 난 그것도 있고 나 다크존 아이템 8개가 먹을 수 있으나 좀 해놔야겠네 노가다를 자 아무튼 다음 미션은 경찰 학교인데 자 내비찍었어 갑시다 아 힐 좋습니다 어 이번에 기술 기술 얻겠다 아 맞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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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기술표시인가? 어 예 저기 기술표시 나도 이거 업그레이드만 하면은 이거 어 여기 16에서 18레벨인데? 어 빡실텐데 이거 상당히 빡세 여기 나 16레벨 있다 근데 그렇지 그 와중에 그러나 우린 13이야 난 우린이 아니라 나밖에 13 14 15 야 어떻게 된게 내가 13이고 룬님이 14고 이스터지님이 15고 겜클님이 16이시고 나 언제야 돼 뭐 뱉지? 3단계씩 딱 저거네 야 커플이 다 죽여버려 잠깐만 네 저 형 과자 먹는다 했던가?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무기좀 바꾸려고 오케이 과자 뭐 먹어 근데 나 그거 쌀과자 쌀과자에 설탕 뿌려져있어 안 뿌려져있어 안 뿌려져있어 어 옆에 안 뿌려져있어? 아모니 옆에 그럼 안 먹어 아 어 어 어 미친 내가 무슨 짓을 한거야 지금 어 일로 오지마 폭탄 설치했어 뭐하는거야 미안합니다 누가 마무리 방선 켜 안해? 어? 왜? 두번 늘려? 어 아닌데 나 방선 켰긴했는데 음소건데 형 아니야 형 형 아니야 동생분 아니야 동생분이 하신 거 쓰는거 아니야 지금 아닌데 내 아이 테드인가? 아닌데 방송 소리 들리는거 제가 소리가 커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아 스피컬한다 아니 방송소리는 꺼야되는거 아니야? 방송은 음소거해 방송은 음소거 방송은 음소거 제 사운드도 있고 하니까 좀 줄여볼게요 아 아 뭔 말인지 알았다 이어폰 안껴가지고 스파이프가 두번 돌리는거네 방송과 무관하게 그럴 수 있지 이어폰은 생거 생거 가는 길에 이렇게 여기 얼마나 또 막강하다는 거를 또 보여주시네 이게 이건 세상을 구하는 게임이에요 우두머리 제거하기가 있는데 어?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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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온다 위온다 가봅시다 와 천천히 걸어오네 위협있게 어 그러네 이제 칼 두고 있는거야? 아니구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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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클리 저거 폭탄 한번 못쏍니까 저거? 어 아씨 뭐야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야 머릿속 maiden 113천나와 잠깐만 위에서 동배olt 죽고 있을깐 갑니닭아 어잉 왜 이렇게 멀리서 터지냐면 안 맞은 것 같애 근데 쟤 왜 이렇게 멀리서 터져 오오 liquidity 저렇게 멀리서 터져 왼any 어랑 grammar 왠지 파란색의 냄새가 난다 왠지 파란색의 냄새가 난다 어어어어어 빡세 빡세 왠지 파란색의 냄새가 나 제발 파란색 한번 나오자 안나왔어 나 아무것도 안나왔어 미친 진짜 아무것도 안나왔어 그럼 안에 상자가 있지 않을까 찾아봅시다 여깄다 어 맞네 여깄다 야야 열어보자 줄을 서시오 여기서 나 파템 나올수도 있어 가자 난 그냥 그런데 아 충격 흡수장가 아 초록색 나왔어 짝건이 나오냐 여기 뭐있다 잠깐만 있어봐 뭐지 어 여기 뭐있다 여기있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어 실제사람 이미지를 갖다 넣어놨네 저 앞에 앞에아봐 앞에 ne 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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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청 많아 개많다 개많다 erm jijakk要 OUT 가자! 구슬동자! 너 뭘 뚫어? 근데 우와 하나 맞아! 하나! 개같은 거 개 뭐야 저게 창렬 아니야? 창렬 어그로 내가 끈다 진짜 아니 솔직히 그냥 수류탄이 나은 것 같아 그냥 바로 이건 2개월씩 나온대? 저걸 특성을 빼보자 그럼 저기 디비전의 핵심 저기 아이템이었는데 기대되는 아이템이었어 그러네 좀 어디서 옆으로 들어오니 내가 들어간다 걔 좀 마무리해봐 걔 좀 마무리해봐 어 나 다굴당한다아 어 뒤에 오세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кое 원래 끠xa 야 잠깐만 우리 이스터짐 빼고 다 다 죽었어 이스터짐님 우리 버려 이스터짐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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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진짜 굴욕이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 동네 깡패한테 삥뜯겠다 우리 동네 깡패한테 인생 리셋됐어 규모가 너무 컸어 근데 그리고 쟤네 동네 깡패 아니야 교도소 탈출 탈옥자들이야 이런 난세에선 저 정도도 동네 깡패야 동네 형들한테 우리 삥뜯겠어 지금 이름도 온논놈한테 뜯기다니 악명높은 교도소 탈옥범들이야 저기 버기해적단? 버기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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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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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금 동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털리는데 저 전장가서 어려움을 절대 못하겠다 못할거야 저거 적어도 안될거야 나 총알 좀 먹고 갈게 다 이제 하는 미션 있잖아 어려움하면 오늘 마지막 미션이야 제작자가 난이도 어 니들 레벨으로 오면 여기 그냥 씹어려움인데? 이걸 더 어려움을 할거야? 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거지 와 킵스베이는 20부터 23레벨이야 여기 있는 얼른 오세요 뭐하세요 다들 오세요 야 여기 뭉쳐 다녀 뭉쳐 다녀 여기 무서운데야 뭐야 킵스베이 와 야 근데 도로가 되게 진짜 명동같다 이게? 어 명동이 이래? 명동? 아니 명동 그냥 가게들 밖에 없어 그냥 어? 이 건물에 지뢰가 왜 있지? 차랑 차랑 가게 있는 데가 명동이지 뭐 명동 이렇지 않아 그래? 나 명..명..명동 매.. 매년 갔는데? 명동 아니..아니였던거 같은데 아니야 명동 이렇게 생겼어 명동 이렇게 막 건물 일부러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막 극장도 있고 그리고 막 일본인들 중국인들 많이 오니까 일부러 건물들 막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불신지역이 불신지역 어디에서 어쩌고 막 그런거 있고 응 퀘스트가 있네 여기 어 그러네 어 여기서 이거 저거다 잠깐만 포로 안전 왔고 근데 그거 그거야 20레벨짜리야 일로 일로 거기 가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로 지나가는거 좀 위험한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더 높은데로 지나간거 같애 아니 이거 아니야 여기 오른쪽으로 우회하는거야 오른쪽으로 우회하는거 근데 저기 앞에 애들 몸이 있는데 어 어떡하지? 잡아? 잡자고? 자 다시한번 오케이 갱클님 시작하세요 굴려 와 우와 데미지 박힌거 봐 뭐야 저게 대미지 많이 안 박히는데? 이건 뭐 이번엔 터지는거 아니네 뭐 나눠지는거였네 나눠진 다음에 아 미친 뭐야 데미지가 너무 좋아요 얘네 얘네 출혈효과 뭐야 누웠어? 출혈 누나 어 뭐야 갱클이 형 누웠어 어 갱클이 형 어 갱클이 형 갱클이 형 갱클이 형 갱클이 형 내가 내가 회생할게 내가 회생할게 도막사람을 도막사람을 예토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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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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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에 있는 던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이거 뭐야? 스킨 포로 안전 확보 야 이거 던전야 던전 건물네로 잡히 바라는데? 던전 시작 어떡하지 버릴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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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어 던전 시작이야 저거 알겠습니다 음 저 우리참 이때는 사람은 안 짜고 응 그래 그래 누가 다 부르는거 같은데? 잘못 들었을거에요 누가 야오! 이러는거 같은데 그럼 그럼 혹하면 안돼 어 혹하면 안돼 어 바로 얼굴 돌리는 순간 안돼 이 안에 우리가 아까 했던 데구나 어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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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다니 시민들이 우리보다 더 셀거 같다 얘네들 이렇게 다녀도 우리보다 더 세니까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거 같아 얘네 비무장으로 다닌다 개쩌는 분들이다 얘네 진짜로 다왔다 여기다 잠깐만 잠깐만 난이도 설정이 있는데 보통이야 보통 보통으로 돼있으니까 보통으로 갑시다 난이도 상당히 높으니까요 오케이 잠깐만 힐 한번 하고 나 갑시다 갑시다 어 경찰학교 갑시다 이게 경찰학교인가보다 이 건물이 어디? 엄청 그 큰 건물있잖아 이거 왼쪽에 왼쪽에 아니 이거 말고 바로 앞에 아니야 이거 정면 정면 갈색이 건물 왼쪽 건물이 경찰학교 아닐까 그럴까? 어 봐 왼쪽이네 아 그런가 아 여기 써있네 이렇게 그니까 여기 옆에 건물에 보니까 구기 달려있고 구기도 있고 그런거 보니까 딱 그거잖아 미안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네 펄스 한번 써볼까 왼지 아이템이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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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브는 없어 오케이 폭풍 전역 같아 오늘 디비전이 개재밌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신호 뭐? 여기 아 이거지? 이거 디비전 디비전 팔찌 아니야 디비전 팔찌? 어 진짜? 어 그러네 그럼 여기 디비전 어 어 닿았다 아 아 그러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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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누군가 여기 디비전이 사례를 당했나보다 어 이거 동료 구하는 미션이야 그러면? 그런거 같아요 야 오늘쪽에 있는거 내가 잡을게 아 나 미안 내가 못잡을거 같애 못잡으면 어떻게 해 그래 어, 못잡는거 없어. 못잡는수가 우리가 다 동료가 살해당한다고 생각해. 아니 안보여. 막상 얘네는 그렇게 안됐네. 그니까 어. 아직 입겔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어, 이제 퇴장불가 만드는거지. 들어갈때는 어, 괜찮아요. 와보세요. 얼마 안쎄요. 그렇게 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그렇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렇게 막 비싼 옥차 아니에요. 이랬다가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문 닫아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로 문 닫히는 소리 딱 나고. 어, 그렇지. 바로 이제 엘리트 꽉 채워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한 여섯 발이 나온다고. 이 엘리베이터가 그거다. 이 엘리베이터가 그거야. 응. 되돌아나갈 수 없는. 아, 여기가 이제. 어. 여기 이제. 호갱의 선이구나 이제. 내가 볼 때 이 뒷문 열릴거 아닌가. 경찰학교 이제 우리 경찰 학생들 됐네 근데.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응. 경찰서를 털었으면 여기 있던 무기들을 다 쓸거 아냐 애들이. 경찰학교에도 무기 있나? 있지 않을까? 실습하면. 아. 개오지겠네. 그러니까. 그러네. 어. 잠깐만 오로지가 누구 지나갔어. 어. 얘네 야. 잠복하고 있어. 잠복하고 있어. 조져. 어떡하지? 조져 조져. 야 쟤 데미지가 안들어가 쟤 로켓터. 데미지 들어가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데미지가 엄청 안들어가는데. 아. 약하다고. 어. 싸우고 있어. 야야야야야. 미친 뒤에서 엄청나게 덮쳐. 어. 이거. 깽구려 깽구려 빠져야돼. 깽구려 빠져야돼. 깽구려 빠져야돼. 가만있어. 내가. 설치 여기서 할게. 나도. 나도 거기다 해줄게. 와. 이 미친. 와. 뒤에서 온게 아니라. 간다아. 어. 갑자기 숫자로 완전 밀고 왔어 얘네들. 와. 개무서워. 와. 나 소름돋았잖아. 단체로. 진짜. 얘네 뭔가. 훈련받은 애들이야. 얘네. 얘네들이 경찰인데 근데. 얘네 저거다. 미. 미. 미군? 얘네들. 군인들. 군인들이 왜이렇게 살지? 설정에 있어. 설정에 군인으로 된 애들이 있어. 아. 그래? 어. 라이커스가 탈옥수줄이잖아. 클리너가 소방관인가 뭐니까 그러고. 그렇죠. 소방관이야. 얘네들이 군인으로 된 조직이 있어. 참. 종특별로 논다. 종특별로 논다. 어. 이 스타린이 저거 이동식 방패 배웠네? 네. 이거를 배웠어요. 오.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방패보다 더 좋은거 같아요. 특색. 특색. 다양해. 좋아. 하지만 결국 살려고 다 힐 들었어. 그렇지. 어. 펄스랑 지래요. 펄스야? 형은 무조건 펄스 들어야 돼. 형 설정이 게임 스캐니까 그건 사륜안이라고 생각해. 사륜안 개나서랑 다 갖고 있네. 다 갖고 있는거지. 사륜안, 유네안 다 갖고 있는거에요. 어. 어. 먼저가서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밑에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왜. 나 힐. 오케이. 내가 살려줄게. 어. 뭐야. 우리 마모님을 건드려. 감동샷. 솔직히 좀 오글거렸다. 죽여버려. 저거 진심은 아닐거야. 방송이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오케이. 헤드샷. 밑에 아이템먹고 오세요. 아이템? 화장실쪽에 아이템 있으니까요. 전 잠 먹고 계세요. 여기에도 있는거 같으니까 빨리. 여기 없네. 됐어 지금. 보급상자만 받으면 되지 뭐. 여기 아이템있다. 나이스. 물. 화장실이 어딨어. 참 잘 찾으세요. 진짜 잘 찾는다. 하. 이걸 들어가서 템을 보고 온거야? 없네. 없는데 여기 템? 먹었나 보니. 아이템도 나오는데. 아이템 나오는데. 아 여기있네. 응급킷이네. 응급킷이랑 그 안쪽에 들어가면 또 있어. 그. 거기 나와서 복도 끝에 있어. 풀템이면 가 그냥.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크. 이스터진이 거의. 해병대인줄. 스와트야 스와트. 아 얘네 뭐야. 전망있어요. 바로 앞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도망가야돼. 어. 일로 일로 일로. 뭐야 얘. 얘네 뭐야. 뭐야 얘. 어우. 얘네 장난아니야 근데. 킬 받으시고. 어 그래. 힐 겹쳐. 힐 겹치면은. 중복되지? 어. 중복되. 개이득이네. 전무대 힐러를 전직해라. 우아차. 앞에 수류탄 던졌어요. 루닝. 오오오. 루닝 가셨어요? 아니하신하신한oe. 다시 돌아왔어. 오오오 정기와. 이야아. 딱. 이거지. 오 저 뭐야, 정기젖 뭐야. 수류탄인가? 응 나야 EMP? EMP 데미지 안들어가는거 아냐? EMP 데미지 안들어가고 적들이 스킬 못쓰게 하고 스킬 쓴거 다 파괴 시키는 어 그거잖아 내가 딱 썼어 내가 딱 생각있잖아 뭐하는게 터지냐 빨리 안오면 문 닫습니다 진짜 그러지마 엘레베이터 타면 좀 무서울거 같아 괜히 왠지 밖에서 엘레베이터 타면 좀 발걸음 빨라질거 같아 조급해지고만 이건 유비소프트 게임입니다 이쪽에 아이템 묻는 곳이구만 저쪽이 길이고 으흠 우와 깜짝이야 We got company 하면서 나오는거 봐라 여기 아이템있다 일로 가도 되겠다 누구 펄스 한번 펄스가 근데 룬형이랑 나밖에 없는거야? 저도있어요 어? 이스턴이가 펄스 아닌데? 난 없어 이스턴이 조심해 난 죽지않아 이동식 이동식 방패 이동식 방패 이동식 방패 한번 써봐 지가 막혔다 이동식 방패 어떻게 생겼어? 익사님이 들고있는거 저거 지금 들고있어 저게? 스킬 오른쪽에 있는거 익사님이 스킬 오른쪽에 있는거 써볼까요? 응 써봐요 어 아직 쿨이야 안그래? 뒤에서 확실히 수나질이 재밌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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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계속 나 수나만 하는데 한방해적 또왔어요 수나보신 뭐죠요 FPS 마우스인데 아 내일 총 쏠려나 방패 깔아줄게 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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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았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어 나 안보여 어 수루탄을 깔았어 안보여? 어 치료를 깐게 아니라 수루탄을 깔았어 저 수맨인데 여기 어 그니까 그니까 이스턴님 나 허공있으면 있어 저기 글피 깨진거 아니야 또? 아 글피 깨진건 없는데? 방패만 깨져버린거 있어 흐흐흐흐흐흐흐 이 치료약 깔아놨으니까 여기서 싸우세요 다들 아 고맙습니다 노을진 번개님 유튜브 아주 많이 영상 재밌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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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보이네 오 저 보라색 보라색 뭐 야 이 미친 엘리트 나왔다 엘리트 나왔어 나 힐 좀 깔아줄게 어어 이리로 이리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아니 깽클형이 살려주고 있어 어 나 안살리는데? 어 그래? 그냥 저절로 들어가면 사는거야? 어 내가 살리는거니까 어 그거 아 그래도 형이 저기 힐러값은 하는구나 당연하지 어 개아파서 안되겠다 야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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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개아파서 안되겠어 이거 어 뒤에 한마리 더있어 어 뒤에 있다고? 어 보라색 어 잠깐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됐어 뭐해 사키 어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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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완전 돌격이야 무슨 무슨 칼 칼 들고 뛰어오는 놈들 같아 총인데 왜이렇게 돌격을 해서 싸우지? 너무 세다 와 얘네 뒤에 뭐야 저거 뒤에 뭐야 저거 와아 어 어 됐다 죽었나? 내가 뒤에서 백업하고 있으니까 백업 좋아 백업 좋아 백업 좋아 뭐야 여기있으면 나 죽지 머리를 내밀어 어어 야 저 왼쪽에 대었네 다 어어 하하하하 얘네 인공지능 미쳤어 막 막 막 우회에 막 다 아 나 진짜 와 이걸 대기하고 있는데 체력이 안달아 하하 와 내가 졌어 와 내가 살려줄게 와 말도 안돼 뭐야 죽었어? 어 살릴순 있어 그래도 어 내가 살릴게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먼저 잡고 살려 먼저 잡고 깔아놓으면 살리지 않아? 회생 대기중이지 아 나 죽었다 나 아 죽었네 다시 살아갈게 다 까놨어 다 까놨어 쏘면 돼 총만 쏘면 돼 좀만 더 쏘면 돼 그럼 이참에 오우씨 어 빡세다 어려움에 있으면 어쩔 뻔했어 어려움에 있으면 여기서 못지났어 어려움에 있으면 지금 3분의 1했지 지금 온 지점보다 우리 아직까지 지하했을까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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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당 녹화 껐지